복궁을 노래하는 우리 유창 인형문화자 순장님과 그리고 모든 전 보존의 회원들이 함께하는 순서입니다. 할 수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랑의 힘찬 의원의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 참여! 우리 차세들을 이끌어가는 우리 천년명찬들입니다. 열심히!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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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의 꿈과 희망 우리 압리가 아직도 안 난 우리 어린이 이름이 되어서 우리 유초동구원입니다. 박수 한 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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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정경수 교수님과 또 함께 우리 두 분의 병창인 우리 조정수 그리고 박우영님 또 들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무현문화자 제41호의 신 우리 유창인 강민의 선생님이십니다. 참여! 내 변화에 할 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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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네, 24기 신문사에서 이렇게 오셨네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오늘을 주최한 서울의 심장 다시 뛰는 종로가 그리고 내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하고 함께 문화원장님부터 계속 모두 나오시죠. 나오셔서 정말 서울의 심장 다시 뛰는 종로가 주최하고 네, 사단법인 서울 전통문화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한 오늘의 종로음악약이 풍류가게 정말 천하추동 우리 사계절을 통해서 펼쳐냈던 오늘의 이 시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주인공이 여기 계신 분이 아니고 관객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십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찬양! 우리 시민 여러분에게 격려! 바로 3년을 3번 주십니다. 오늘 이 행사가 최고예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종로가 주최고 자, 준비됐나요? 그럼 맨 처음에는 활짝 웃으면서 웃으면서 한 번 씁니다. 아, 스물네 개 아, 방송국 신문 네. 두 번째는 김치가 아니라 최고야. 오늘 음악기 최고야. 오른쪽 손을 내밀어서 멈추참. 세 번째는 종로 구민 여러분, 서울시민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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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CNN일 수도 안 돼, 진짜. 네. 그리고 오늘 너무너무 애쓰신 음향 감독님과 촬영 감독님 그리고 모든 이것을 진행하는 이연용 우리 국장님에게도 감사하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번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세, 만세를 마치겠습니다. 서울, 종로, 만세!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유창 선생님 잠시 마이크 좀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시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요. 우리 선생님 잠시 아니 아니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년은 더 금년에 부족했다면 더 챙기고 또 잘 준비를 해서 내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가시는 발걸음 안전하게 건강하게 귀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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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 어디있어? 어디어든지 소스가 안갱을? 좀 더 안갱이 아줌마 아 이거 이걸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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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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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네, 인사동의 풍경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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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